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어린애한테 아줌마 소리 들었다고 부들부들 부들부들 아줌마를 아줌마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홍길동 아줌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직 처녀같은 30대 중반인데 그런 나에게 어떤 중학생이 아줌마 이러는데요. 이거 미친거 아닌가? 눈깔 삐었죠? 원재 아니 자녀가 있어야 아줌마 아닌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30대 여자인데 먼저 이렇게 방탄하는 거 정말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시작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바로 어제 저녁이죠. 저 진짜 어이없는 일을 당했는데 아니 거의 봉변 수준이야. 테러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미치겠고 너무 억울해서 글쌌봐요. 어제 늦은 오후에 몇 가지 필요한 물건이 있어가지고 동네 어떤 가게 들어가서 이래저래 물건들을 둘러보고 있는데 어떤 남학생이 교복을 보니까 이 지역 중학교에요? 진짜 덩치가 완전 산만한 애가 저한테 뚜벅뚜벅 걸어보더니 대뜸 아줌마 이거 얼마에요? 딱 이러는 거에요. 아니 미친 아줌마라니 이게 정말 제정신이야? 어? 아니 눈이 어디 있는 거야? 아휴 순간 너무 짜증이 나서 잠시 몇 초 정도 째려만 보다가 아무런 답변을 안하고 그냥 나와버렸는데요. 기분 나빠서. 근데 이게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열받고 자꾸 그 순간이 떠오르는 게 아니 내가 왜 그냥 나왔을까? 이런 후회가 밀려옵니다. 뭐라도 한마디 쏘아붙였어야 했는데 순간적으로 당황을 해서 그런가 바보 등신같이 그냥 그렇게 당하고만 나온 게 두고두고 짜증이 나요. 열받아 미치겠어. 아니 그리고 걔는 뭘까요? 뭐야? 진짜 눈깔이 삔 거야 뭐야?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개념이 없다 해도 그렇지 다짜고짜 나한테 아줌마라니. 어? 이게 말이야 그리야? 아 그리고 참고로 저는 30대 중반에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 아가씨 같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립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게 보여요. 특히 옷도 그래 20대처럼 입고 다니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아우 자기 아직도 대학생 같아 이런 소리도 많이 한답니다. 게다가 저한테 아줌마라고 했던 그 남학생은 덩치도 엄청 크고 애가 얼굴이 삭아가지고 액면가로 따지면 저하고 몇 살 차이로밖에 안 보였어요. 아니 교복만 아니었으면 정말 저하고 비슷해 보였겠죠.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는 아줌마라는 말은 말이죠. 그 말의 기준은 나이가 아니고 아이가 있어야 아줌마라고 보거든요. 어? 난 아이를 안 낳았다고. 어? 요즘 애들 정말 무식한 건지 아니면 무례한 건지 어이가 없어요. 아니 뭐 이런 거지같은 일이 다 있는 거야. 하 진짜 너무 짜증나서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댓글 1번 아니 그 상대가 대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이면 말 그대로 어린애구만 뭘 또 째려보고 그랬대요. 그리고 아줌마 님이 어려보이든 애가 있든 없든 간에 중학생 기준으로 30대 이상이면 그냥 아저씨고 아줌마가 맞아요. 그래도 할머니라고 안 한 게 어디야. 네 됐으니? 제가요 누나라고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열받진 않았을 거예요. 나름 열심히 관리하고 옷 입는 스타일도 괜찮아요. 특히 외모 자체도 얼굴이 되게 동안에다가 귀엽게 생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사람들도 결혼 안 한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가씨 같다는 거죠. 처녀 2번 뭐라고요? 중학생한테 누나라고? 아이고 이모도 고모도 아니고 누나라니. 이 아줌마 꿈도 참 야무지네.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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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아이고 이 정신나간 옆에 있네 좀 보소. 옷을 20대처럼 입고 다닌다고 계속 징징거리고 있네. 아니 평소 옷차림이랑 그게 뭔 상관이래. 중학생 눈엔 그냥 아줌마니까 아줌마라고 부르는 거야. 4번 4번 누나야 나이를 쳐 드셨으면 제발 양신도 좀 가지세요. 2번 그냥 스니의 면상 액면가가 아줌마 그 자체였나 보지요. 특히 애들은 이런 걸로 절대 거짓말 같은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줌마가 아줌마로 보인 거야. 어 여자가 여자로 보이는 거고 또 남자가 남자로 보이는 것처럼 아줌마는 아줌마로 보이는 거죠. 네 됐으니 저는요 평소 20대들이 입는 옷 스타일로 입고 다녀요. 얼굴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 주변 사람들은 다들 저를 보고 어려 보인다고 하거든요. 근데 보지도 못한 님이 뭘 안다고 이런 소리를 해요? 2번 저기요 지인한테 대놓고 야 너 완전 늙었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님이 평소 남들보다 어리게 입고 다니니까 어 그래 어려보이네 이렇게 립서비스 하는 거야. 3번 지인들이야 뭐 스니랑 비슷한 또래니까 어려보인다고 했겠죠. 근데 그 아이 눈에는 그냥 늙은 아줌마인걸 뭐. 늙었어? 3번 아줌마 이론. 4번 아니 그 남자 어른이 아니고 학생이라면서요. 어린 학생 입장에서 30대 중반 여자면은 그게 미혼이든 기혼이든 애가 있든 없든 그냥 아줌마예요. 참고로 저도 40살 미혼 여자입니다마는 이게 뭐 그렇게 무례하네 마네 그렇게 열받을 일인가 싶어요. 솔직히 20대 중반이 넘어가는 남자한테 아줌마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별로 안 좋겠지.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길길이 날 뛸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상대는 중학생 아인데 아니 왜 이렇게 부들부들 하는 거야. 그 애 엄마랑 너랑 별 차이 안 날 거야 나이가. 6번 나이가 가만 보니까 참 이상한 부심이 있네. 까일 까일 까일. 대댓글. 맞아요. 나이가 있는 사람이 나이보다 너무 젊게 입고 다니면 오히려 더 늙은 티가 팍팍 난다는 걸 모르고 있네. 이 아줌마는. 7번 그 말에 이렇듯 발끈하는 거 자체가 쓰는 이미 절대적인 아줌마란 증거지. 절대 아줌마. 마이 프레셔스. 대댓글. 아줌마 소리에 난리치는 거 보니까 아줌마 맞네 뭐. 8번 으이그 아줌마. 점. 애를 낳든 안 낳든 결혼하면 그냥 아줌마다 아줌마. 게다가 20대도 아니고 30대 초반도 아니고 중반이면 당연히 아줌마지. 그럼 뭔데?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었어야 했나? 그런 건가? 그렇구만. 9번 물론 가끔 상대방 기분 나쁘라고 일부러 아줌마 아줌마 이러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아니지. 그냥 그 아이 눈에는 승희가 아줌마로 보이... 아니 아줌마야 그냥. 10번 그래도 어머님 이거 얼마예요? 보다는 낫잖아. 안 그래요 아줌마? 끌 끌 끌 끌 끌 끌 끌 11번 근데 쓴이 여기 적혀있는 댓글들은 읽어보는 건가? 아이고 아줌마 도대체 언제 정신을 차리려나? 덜덜덜덜덜덜 추가 나 참 네. 댓글 읽으니까 더 어이가 없네요. 아니 내가 언제 길길이 날뛰었다고 그런 말들을 합니까? 그냥 그 순간 대꾸도 못하고 바보 순동이처럼 당하고만 있었던 게 너무 억울하다고 글 쓴 건데 제가 언제 길길이 날뛰고 바락을 했다고 있던 악플을 달아요? 비난을 할 거면 글이나 제대로 읽고 하든가. 그리고 내가 진짜 아줌마처럼 생겼는지 아니면 아가씨처럼 생겼는지 하나도 모르면서 왜 이러는 거야? 얼굴 안 보이는 익명이라고 말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봉변당한 것 때문에 기분 그지 같은데 여기서도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는 제 마음이 아파와요. 알아요? 그리고 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리게 생겼습니다. 동안이라고. 동안. 동안. 게다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 아니고요. 저희 남편, 시댁, 부모님, 회사 사람들, 친구들 포함해가지고 모든 지인들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견해라고요. 알겠어요? 댓글 1번 솔직히 추가를 보니까 주작 같은 느낌도 들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아이는 절대로 낳지 마세요. 아니 그리고 네 말하는 거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지는 어려 보인다 이건데 아줌마를 한 사람이 잘못이고 무례한 것 같아요? 어? 그 아이 눈에는 아무리 봐도 그냥 늙은 아줌마니까 그런 거잖아. 아우 이 여자 만약 애 낳으면 백퍼 땡충 진상된다. 2번 저기요 아줌씨 사람들이 나한테 길길이 날뛰었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그 자리에서 날뛰었다고 그렇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글 쓰면서 그 아이가 무례하네 미쳤네 눈깔이 삐었네 어쩌네 하는 거 이걸 보고 길길이 날뛴다고 하는 거지요. 봐봐요. 님 지금 인터넷에서 날뛰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 보통 사람들은 에이씨 기분 별로네. 그래 내가 나이를 먹긴 먹었나보다. 아우 슬퍼. 대충 이러고 넘어가고 말지. 님처럼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억울하다니 어쩌니 발악하고 인터넷에 글 올리고 이러진 않아요. 그리고 어린 학생들은 아가씨라는 단어 안 씁니다. 누나 언니 아니면 아줌마지. 그러니 30대 중반인 님은 무조건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누나는 개뿔. 3번 아이가 있으면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아이들 눈엔 다 아저씨고 아줌마지요. 아무리 날씬해도 얼굴이 늙었는데 눈 안에 무슨 누나야. 아줌마 정신 좀 차려요 제발. 보는 내가 다 부끄럽다. 4번 뭐요? 객관적이 어쩌고 어째? 아니 근데 말하는 사람들 전부 다 쓰니 주변인들 뿐이네. 심지어 남편까지? 달달달달달달달. 아니 지금 장난하는 거야? 이게 무슨 객관적이라는 거야? 5번. 본인 입으로 순둥이라니 아줌마 안쪽팔리세요? 며칠 전 자기한테 아줌마라고 했다고 칼 휘두른 미친내전 뉴스에 나오던데 혹시 같은 핏줄이신가? 6번. 미친 순둥이처럼 당하고만 있었대. 학생이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당한 게 뭘 당해요? 이거 진짜 웃기는 아줌마네. 아니 그래 뭐 본인이 결혼도 안했고 비슷한 또래 남자한테 아줌마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해해요. 근데 상대방은 어린아이야. 참 이거 주작이라고 해야 될지. 근데 뉴스 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참 어지럽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huea 조금 eben 참 underneath 감사합니다.